지금 영종대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다리입니다. 네, 나나입니다. 날씨가 좋고 있네요. 날씨가 좋고 싶어요. 나나가 좋고 싶어요. 나나가 강아지나 대신에 영종도마다 궁금합니다. 이천영종도 선녀바위가 있는 곳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어서 이곳으로 왔어요. 강원도 파도는 아니지만 파도도 조금씩 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곳이 사람들이 많았던 곳인데 이제는 조용한 바닷가로 바뀌었네요. 이곳은 바닷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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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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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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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